전국 4년제 일반 대 약 14%가 올해 학부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각 대학이 공개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종합하면 지난 16일까지 137개 대학 가운데 19개 학교가 학부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. 등록금 동결을 택한 대학은 전체 85.4%인 117개 교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해에는 총 193개 교 가운데 17개 교인 8.8%가 등록금을 올린 바 있습니다.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는 올해 5.64%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아직 모든 대학이 등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비중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